부미 살리실까? 자, 부미 살립니다. It's 1999! 1999? Do you be all right? Do you be all right? Yeah, be all right. Be all right? Yeah, be, be, be all... Be all right. Be all right? Do you be all right? 지금 right now? Boom up, boom up, boom up! 오 깜짝이야! 제 노래예요, 제 노래! 제 진 삶은 나로 달려 고마플로우 예스, 봤어요. 아니 어디서 그 듣기고 있는 노래를 들었어요? 어떻게 해외에서 그렇게... We're very famous. 네? 아니 사람은 유명해도 노래는 안 유명한데. 사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선물로 리액싱크를 한 곡 준비를 했어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런 날에 너는 이제 집에 있을 때 톡 흔들려. 진짜 같아요. 있을 때 하는 것 같아. 늘 우리가 듣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면 나처럼 울고 싶은지 왜 자꾸만 후회되는지 나의 잘못했던 일과 네, 내 잘못한 것 같아. 네. 그 생각나. 너의 잘못된 것 같아. 너의 잘못된 것 같아. 너의 잘못된 것 같아. 또 여름의 잘못된 것 같아. 저도 못한 것 같아. 아니요 아니요 반복지 땡큐 미용진 언니 제일 좋아해 이런 거 좋아해요? 울어 울어 재밌어요? 어때 어때 어때? 오프라, 오프라맨 문재씨 땡큐 출연한 뒤에 사람들이 땡큐 봤던 얘기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아, one of the best memories is I got to actually meet these 아줌마, the diving 아줌마 아 many people wrote to me and said that they loved me playing Samjibagi for the the thank you then the thank you I carry everything around in my case but 네 와 저거는 좀 전에 그 가사 oh this this after the show somebody made me a gorilla from my viola 귀여워 it's a gorilla for my 아, 비올라 이름이 고릴라예요? 네, 내 닉네임 이름이 고릴라 아, 고릴라 오, 사진도 있고 오! 예! 남편분이시잖아요 오! 이 사진 갖고 다니세요? 예, 제가 다 가져온 거예요 오늘만 갖고 온 거 아니고, 진짜로? 아... 아... 가족사진 아... 예전에... 네... 이건 누구죠 다들? 형제들? 아버지가 아버지세요 아버지 애기인데 사진 아버지 애기인데 사진 근데 좋은 소식 들었어요 또 다른 가족을 만나신다면서요 아, 진짜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아멘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처리로 한참을 아, 저는 잘생각 아이 걷지 내며